아 네 조금 더 완성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늦었어요 여러분 미안해요 어때요 예뻐요? 지금 저 머리 위로 떠가지고 약간 어색해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보니언니랑 은조는 조금 더 예쁘게 하고 오기 위해서 기다릴 수 있어요? 고마워요 그럼 우리 애들 기다리면서 뭐하지? 뭐할까요? 아 오늘 저희끼리 작은 컨셉이 있어요 아 알아봐 뭐였지? 애들 오기 전에 뭐해 저 뭐하냐고? 뭐할까요 여러분 궁금한 거 있어요? 저녁 메뉴 안 해도 돼요? 방금 고등어구이 먹었는데 저희 그리고 오늘 머리 스타일도 다 달라요 급하게 한 거예요 급하게 여러분 만나려고 이렇게 급하게 아 네네 급하게 따 놓은 거고요 울어야지 이 정도면 앞으로 나온다봐 아니요? 제가 이런 게 잘 어울리나봐요 준비해 주셔봐요 저 지금 똥글거릴까 봐 엄청 걱정 중이에요 오늘 얼굴과 다를 수도 있어요 왜요?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수민이 머리 바꾼 거? 네 예뻐요 너무 예뻐요 아니요? 네 너무 예뻐 너무 솔직했다 한 명 한 명 다 잘 어울려요 아 이런 게 너무 처음이어가지고 저희 알죠? 저희 막 조신한 거랑 되게 머리 멀거든요 되게 막 이런 스타일인데 엄마야 엄마야 엄마 나 근데 안 배웠어 이거 나 근데 잘하잖아 롤 댄스 롤 댄스 아 락킹의 소질이 근데 안 배웠는데 잘한다 이 마른 즉슨? 오케이 선생님 거 더 잘한다 타고났다 안녕 그럼 우리 먼저 새해 복 와우 반격했어요 반격했어요